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브이로그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죠? 오늘은 TBS 오블리비어네로 비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카메라 마운트를 제가 안만들고 그냥 기존 X5거를 대충 동염했어요 제거 버전은 레이서 버전이라 위쪽에 카메라 마운트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달았구요 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죠 다만 풀업이 살짝 나오더라구요 뭐 여튼 일단 오늘 한번 오블리비언 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팅은 기존에 있던 키스 기체와 거의 싸구요 약간 틀린거라면 변속기가 30A 오류론으로 넣었어요 개별 변속기는 공간이 없어서 못 넣기 때문에 일단 오류론으로 넣고 자 오류론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좀 올리네 뭔가 마운트를 한번 만들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체의 움직임은 옛날 트로엑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배터리가 일단 바단에 들어가는 상태고 일단 이 특이점이 이 기체는 플라스틱 이에요 정확하나 특이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충격에 강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플라스틱이 어디까지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 기체 빌드를 하고 한 세 번 정도 떨어뜨렸어요 한 번 한 20미터 정도에서 떨어뜨리기로 했는데 풀밭이라서 사실 뭐 데미지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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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이렇게 보면 롤을 칠 때 반동이 생겨요 반동이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가속도가 본다고 하네요 배터리가 하단에 있다 보니까 약간 움직임이 X5하고 약간 틀리네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저희 TV 하고 모든 걸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비행 느낌은 약간 비슷해요 X5와 오토도 같은 2306 AMX 2,500 KB이요 가벼운 기체 찾으시는 분들이요 한 번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나쁘지 않고요 느낌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스틱 잡는 파지법을 약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이렇게 잡았죠 근데 요즘에 약간 이런 식으로 감싸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거는 몇 번 트와이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좀 더 부드럽게 키옥을 잡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키 파지법을 약간 바꿨죠 바뀐 지는 한 3번, 4번 비행했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얘를 조금 더 피드를 손을 봐야지 제 성향에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너무 귀찮아서 귀찮아서 얘 피드는 손을 안 보고 있어요 X5 하계에도 벅차죠 아 그리고 신형 X5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기체도 다음번에는 한번 조립을 해서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내용 별거 없네요 DBS 오블리비언을 날려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배터리 하단 기체를 찾으시는 분 그 다음에 좀 가벼운 기체 그리고 좀 특이한 형태 디자인 되게 이쁜요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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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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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